네, 배상은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사건 파일 시간입니다. 원래는 매주 월요일에 마련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만 특별히 수요일에 모시게 됐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의정 사건 정리를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몇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건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특히. 검찰이 지난 1일이었죠, 이틀 전에. 20일간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고의정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체는 못 찾은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경찰이 송치했을 때는 사체 유기까지 들어갔었는데 사실 이것은 검찰에서는 사체 유기를 뺀 이유는 그 중간에 일부라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거의 하나도 못 찾았죠. 완벽하게 못 찾았죠. 이럴 수 있나? 보통 이런 비슷한 소위 말하는 토막살이나 그런 사건들이 나면 언젠간 좀 찾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못 찾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게까지 못 찾은 경우는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이나 다른 기타 등등 사건에서 한두 건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시기가 좀 늦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방법이 유추는 되겠는데 그 방법을 썼다고 하면 사실은 애초부터 찾는 건 어려웠지 않았을까? 어려운 처음부터.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애초부터 계획을 했었다고 하면 고의정의 원래 범죄 동기 자체가 다르게 계산되어야 되는, 다르게 추천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현행 형법상으로는 이 가중요소는 되지만 미국식으로 1급 중에서도 모살,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형태로 되기는 아직은 우리나라의 형법 측에서는 어렵죠.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법책에 기술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현재만의 동기상 가중요소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직 검사가 그걸 좀 바꿔야 된다라고 공식적 문제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끝까지 하고. 조금 이따 자세히 여쭤보고요. 고의정은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 기억이 파편화되어 있어서 진술이 어렵다. 이건 무슨 심리 혹은 무슨 전략입니까? 연결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고의정 왈, 그러니까 전 남편이 자기를 공격했고 자기가 강간당할 위기에서 급작스럽게 칼을 휘둘러갔고 고의정 남편을 살해한 건 인정한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하느냐. 내가 살인을 했는데 그것을 흔히 말하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내가 살인한 부분이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파편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PTSD 상태에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억이 조합될 수 없는 상태 이런 걸 흔히 말하는 아주 고급용으로 파편화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고의정이 주장한 그겁니다. 그때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 살인 행위는 일종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거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기억이 파편화됐다고 진술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파편화라고 하는 개념을 쓴 것 자체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 네. 그거는 이제 본인 오늘 나온 얘기가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가 있고 사진을 일설에 의하면 만 장까지도 찍었다고 하는데 그래요. 오늘 보도는 제가 읽은 거는 사진 한 3장 남았다고 여기 현장만 현장만 3장이고 현장 2장 배에서 1장이고 평소에도 계속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굳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그래서 이제 기록 강박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고 어쨌든 많은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기억을 대체하려고 했다. 신이 말하는 기억 대체라고 하는 것이 독특한 요소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것, 심리적 구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심리 분석의 한 도구로서 얘기될 수 있어서 저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추정한 부분하고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 대체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특별한 어떤 심리적인 구조로 있는 사람은 기억을 우리처럼 동영상처럼 기억을 이렇게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형태의 각성 포인트로 축적이 사진처럼 네, 사진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사람들은 기억이 편집되기가 굉장히 쉽습니까? 예를 들어 본인이 좋아하는 장면만 기억한다든가 싫어하는 장면만 그렇죠. 그래서 망상적 사유가 가능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보통 사이코패스들이 천재가 많다고 하는 이유는 보통 자유롭게 상상하고 그 상상이 타인의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상상으로 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망상적 자유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고유정의 사이코패스라는 얘기는 아니다. 지금 상태의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주장하는 바대로 보면 그런 것이 좀 많이 좀 의심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자기 연민형 사이코패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이거는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사람은 경계성 인격장애는 전혀 아니고 사이코패스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르시즘적인 사이코패스여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활 중심이 자기가 존재하고 사이코패스는 유전적 근친도 간마라고 하는 걸 하는데 자기 유전자랑 동일한 존재들은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데 유전자가 다른 남편은 유전자가 같지 않지 않습니까? 제로죠. 사실상 남이니까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사이코패스의 특징입니다. 아까 사진 얘기 조금 더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범행장소 펜션에서 두 장 그리고 여객선 제주와 완도로 오가는 여객선에서 한 장 이렇게 촬영한 걸로 일단 전해졌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전남편에 신발이 있었고 그 졸피데미든 파우치가 보였고 시시 담긴 걸로 추정되는 캐리어가 찍혀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심리인가요? 그런 종류의 사진 분석을 할 때 특이한 심리구조에 있는 사진 분석을 할 때는 그 안에 내용물의 관계성을 먼저 봐야 됩니다. 아무거나 찍지는 않을 테니까? 네. 아무거나 찍지도 않고 우리가 보통 사람은 사진의 중심에 자기가 놓고 찍는 걸 중심에 놓고 보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특정한 공간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 배치가 이 사람의 심리구조를 연결하는 거죠. 그거 저는 그래서 사진을 좀 더 원본을 좀 보고 싶은데 그냥 종편에서 나왔던 몇 장만 겉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연관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벽걸이 시계까지 있다고 하면 거기 시간이 그렇죠. 시계사고 8시 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8시 분은 범행 전이죠. 왜냐하면 피해자분이 부친하고 통화했는 시간이 그 언저리라고 하니까 그 신발. 사실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구도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지를요? 네. 배치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이건 관계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사물의 관계성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물의 관계성에 자기 자신이 녹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계속 질문을 막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 하나 좀 아쉬운 점은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일종의 정당방위였다 정신이 없었다 이런 취지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처음에 수사할 때 현장검증을 좀 제대로 했으면 이 어떤 고의장의 증언을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현장검증은 용어가 잘못됐고요. Crime Scene Reconstruction. 현장 재구성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현장검증은 이제 수사가 끝난 다음에 임의적 수사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Crime Scene Reconstruction을 했어야 되는 거냐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됐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고의장 본인이 피를 많이 닦아 냈고 로미너를만 가지고 현장 재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파로나마 카메라 320도로 돌아간 파로나마 카메라를 통해서 했을 겁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이상의 뭘 더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의 프로폴로 입장에서는 그 외에도 사실은 배치된 사물을 가지고 다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초기 현장 재무성에서는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현장 지금의 매뉴얼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에 그게 최소치냐 최대치냐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최소치를 가지고 했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최대치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 거군요. 네.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범죄 그걸 넘어서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고 고의정이 찍은 사진을 보면 카레가 묻어 빈 그릇에 카레가 묻어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음식에 이것을 넣고 범행을 저질렀다. 지금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그런데 그건 추정인데요. 추정. 방법 자체는 어차피 먹여야 되는데 먹여야 하는 방법은 음식물밖에 없지 않느냐. 밥이 됐든 물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향신료가 강한 카레니까 그걸 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보죠? 카레는 이 사람이 후각적인 것 때문에 그걸 애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는 다른 방법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것은 방법 재구성의 문제입니다. 방법 재구성의 문제가 뭐와 문제냐면 어떻게 죽였는가의 문제가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따로 그다음에 공격했을 때 기어가도록 놔두고 서서히 몇 번 더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계획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공격해서 죽인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한 번 공격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또 했겠죠? 그래서 또 공격했겠죠? 이게 순차적인 공격이라고 하면 그거는 계획성이 하나 잔인성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동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걸 단순히 그냥 카레와 얘기만 하면 이건 의미가 없죠. 그건 방법적인 측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 말씀을 하셔서 어차피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아니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사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거지만 유영상 봤을 때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도 사실은 유영화된 케이스에서 소위 말하는 케이스가 많은 케이스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해석이 가능합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뭔가를 듣고 싶은 겁니다. 듣고 싶다? 네. 잘못했다는 얘기.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네가. 원안이 깊다든가. 네. 이렇든. 이혼을 요청하기가 잘못됐다. 용서를 빈다. 이런 얘기를 듣고자 할 때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잔인하게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죠. 뭔가 응징하듯이 약간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응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지죠. 참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살해의 방법 자체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해 이후의 방법이 많이 벗어나죠. 살해 이후의 방법. 이해의 방법이 지금 우리의 상식을 많이 벗어나죠. 그건 참 입에 담기 어렵고 검찰이 기소를 했고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정에서 고유정의 죄를 입증하는 건 검찰. 입증하는 건 검찰의 책임이잖아요. 지금 시신이 없어요. 어떻게 이게 전개될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시신은 가장 먼저는 그럼 이 크론스 적천을 통해서 말하자면 파노나 카메라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bpa 같이 혈흔 패턴을 분석해서 그것만 가지고도 칼로 공격했고 어떻게 이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지에서 죽었고 거기까지는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시체가 없다 하더라도 그 입증은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우발적 흔히 말하는 우발성과 계획성 그 계획성도 잔인한 계획성이 존재하냐 그 부분을 입증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계획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표백제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것도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고유정이 생각하는 것이 그런 거겠죠. 파편할 땐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 순서 시계를 찍은 이유가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살아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살아있었다는 것은 내가 준비하기 전이다. 이게 죽인 다음에 준비했다라고 하면 살인과 사체훼손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살인은 사형까지 가능하지만 사체훼손은 형량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고유정은 대단히 상당히 이런 전략들을 지금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조언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마 변호사가 고유정 조언을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변호사가 고유정에서 그것도 새로운 해석이시네요. 변호사는 법률적이지만 이런 걸 범죄를 계획하는 거는 진짜 0.0001%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꼭 마무리할 시간에 새우 질문권을 항상 던져주세요.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저희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승원의 세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